안녕하세요. 욜로투브입니다.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워킹홀리데이는 가지 마세요. 단, 엄청난 각오가 안 되셨다면 말이죠. 조금 어그로성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살면서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아실듯이 저는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와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말이죠. 12월에 와있으니까 이제 근 8개월 정도,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네요. 뭐 여기서 느낀 점은 음... 네, 어쨌든 여기 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뭐 이건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감정이지만 뭐 서른이 넘어가지고 이런 감정을 느끼니까 뭔가 두 배가 아닌 세 배 이상의 그런 타격을 주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정말 물 흐르듯이 걱정 없이 살았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막상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일단은 기술이 있다면은 뭐 직장을 잡는데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거고 또 영어, 그쵸? 의사소통이 잘 된다면은 그만큼의 더한 어드벤티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뭐 현실은 저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고 그리고 또 못한다고도 생각하고 살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살면서 느껴보니까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합니다. 개모트요. 뭐 첫날 그 처음 만났던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저한테 헤이 수, 하우스 고잉?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딱 머릿속에 고잉? 어딜 가지?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버버했던 게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어요. 뭐 어쨌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곳에 오실 생각이 있으면 영어 공부는 조금 하고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고선 영어 학원을 다녀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느낀 거는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써보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대사들을 생각하고 읽어보고 써보고 기억하는 게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뭘 할 건지 딱 정해서 오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는 세 마리 토끼입니다. 돈, 여행, 그리고 공부 모두 잡을 수가 없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정말로 짧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학교 방학 때 단기 알바를 해보려고 하면 누가 써주나요? 잘 안 써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년이라는 시간, 1년 전체 다 일만 할 거 아니잖아요? 저 6개월만 다니고 일을 그만둘래요? 하면 절대로 그 누구도 아 그래요? 그러면 와서 일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일할 사람을 원하는 거지 3개월, 4개월 원하지 않아요. 남들 다 놀 때 저도 같이 놀 수 없어요. 일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일을 하겠지만 주말도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계획대로 여행도 가기 힘들다는 말인 거죠. 만약에 이곳에 그냥 가서 부딪히면 되지 나는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막연한 기대를 갖고서 이곳에 온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절대로 찬성하지 않고 반대를 할 거예요. 개고생하는 건 물론이고 충분한 돈을 갖고 온 게 아니라면 부모님 등골 빼먹는 등골 브레이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영상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올릴 예정이에요. 하나는 이곳에 대한 삶에 대해, 전반적인 삶에 대해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곳에서 직장을 얻는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으로 타지에 산다는 거는 정말로 힘들고 외롭습니다. 한국에 혼자 살고 그리고 혼자 있고 혼자 노는 거를 되게 좋아했던 저였는데 쉘터가 없다라는 곳, 마음에 안식처가 없다라는 게 이렇게 큰 건지 캐나다 와가지고 새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외롭다고 해서 항상 놀러다닐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곳의 물가는 정말 미친듯이 비싸요. 무튼 워홀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캐나다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준비를 잘하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때까지 욜로튜브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